탄산이하는 것과 예수 예수, 예수 자체 announcer 예수ieg.. 예수 할렐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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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이 역사여주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성경에서 강력하게 역사할 금이 있습니다 주의 부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글쎄 십자메의 피로 예수 글쎄 십자메의 피로 자 마음비 예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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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우팀 모자 은밀히 타투 예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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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nteúdo 하늘 이렇게 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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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어 성경이 오시 감명162 성경이 왔어요 성경이 강력하게 오시고 정경이 부리 맞지 NOT Millionen 만나면 마음의 평온이여 마음이 부자 뭐 연이가 왔구만 했는데 달아나 예수 목 신하고 이루 ott 우리가 얼굴을 보면 저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. 우리 자녀는 지금부터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. 예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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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선물은 한국 교회에서 기부한 것입니다.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나와서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.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.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.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. 예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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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